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캣컷 PC에서 그림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사진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생겼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I 생성, 그리고 공간, 브랜드 자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브랜드 자산 이 공간은요. 로그인을 해야지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AI 생성할 때 로그인을 안해도 시작은 되어지지만 실제로 AI를 이용해서 사진을 만들려면 로그인을 꼭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조금 먼저 만들어놨어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제일 왼쪽에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누르면 일반이 있고요. 재패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풍의 애니메이션 그림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일반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우리 이제 캔버스 사이즈잖아요. 1대 1부터 16대 9, 9대 16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16대 9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낮은 단계는 사진의 질이 조금 낮은 건 50은 사진의 질이 높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성이 되어졌으면요. 이 아래쪽에 이걸 프롬프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명령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게 뭐였었냐면 2040년대 이후 청소년시설 수령관 문화의 집 자유공간 유스호스텔이라고 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조금 2040년대 이후 요새 건물이랑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더 세련되게 건물을 만든 것 같아요. 두 번째 명령어로 뭘 만들었냐면 2050년대 청소년시설 수령관 문화의 집 자유공간 유스호스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는 뭘 좀 다르게 했냐면 일반이었는데 일반을 제페니메이션 요걸로 바꾼 다음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보라고 생성을 눌렀더니 이런 모습 조금 더 세련되게 그리고 일본 품으로 이렇게 조금 만들어져서 청소년시설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연도를 조금 한번 뒤로 더 보내볼까요? 그냥 이번에는 3000년대로 한번 해볼게요. 3000년대 청소년시설 수령관 문화의 집 이렇게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제페니메이션 말고 일반으로 한번 해볼게요. 생성 눌러보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는 할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3000년대에 대도 큰 차이는 조금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볼까요? 디지털시대 청소년시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생성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채찍PT나 이런 데서도 그림을 많이 생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건물들을 만들어 보도록 제가 이제 명령을 넣어봤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더 높은 그런 수련시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지털시대라고 이렇게 치니까 화면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운을 받으라고 되어진 다운받는 것 한번 볼까요? 이거는 피드백이라고 되어진 거고 두 번째 네모는 HD 화질로 조금 바꿔주는 것 조금 더 해상도가 좋도록 만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있잖아요. 세 번째 이게 이제 다운로드가 될 것 같은데 다운로드 누르고 바탕화면에 위치를 시키고 설정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장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화질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데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HD라고 한 걸 이거는 작은 거 아 HD로 바꾸니까 조금 더 화질이 좋게 사진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들어졌을 때 두 번째 네모가 있잖아요. 여기 두 번째 네모를 눌러서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두 번째 네모를 눌러서 조금 이제 고화질로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운을 받으면 조금 더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옥스텔 동영상 이렇게 해볼까요? 영상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거는 동영상은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런데 어쨌든 요거를 디자인을 조금 뭐라 그럴까 활용을 하고 참고를 하는 데는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도 한번 넣어볼까요? 4차 산업혁명시대 생성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조금 약간 변화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멋진 청소년 수련관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요 그림이 마음에 드는데요. 요거를요. HD로 눌러서 화질을 높이고 난 다음에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조금 더 화질이 좋은 사진 배경을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쇼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좀 볼까요? 어떤 모습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비주얼라이즈드, 리모트, 스노우, 커버리, 디스카이, 리조드 뭐 이런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뭐 스위스, 알프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말들이랑 동일하게 동일하게 영어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라는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컷 PC에서 AI가 직접 생성해주는 사진 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